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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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하게 시작해요. 점점점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빨리 문자 보내세요. 야, 장난 아니야. 되게 재밌어.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멋진 연수 프린치패스 봐요. 이름도 멋있습니다. 이 멋진 공연에 저희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기붕와랑 우리 멋진 멤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우리 기붕와랑 멋쟁이 두 분은 최필영! 네, 다시 한번 크게 해주세요. 아, 좋아. 자, 고의 앞에 우리 멋쟁이 기타. 안녕. 오케이, 저희는 환세영!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퐁어조보다 얘가 소리가 더 크려고 하죠. 자,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소리가 커었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우리 베이스 기타 우리 잘생긴 베이스 기타 맨패 맨패 페이스 페이스의 고한우 박수 한번 들어가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멤버한테는 뼈리감 그래들 박수와 함성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연숙구의 아들 인천의 자랑 인천의 자랑 자 손들어 봐도 그냥 인천의 자랑 그리고 우리 인천의 자랑 우리 저 친구는요 우리 여기 연습문화원 제일 최고 선생님이세요 심지어 연습문화원에서 우리 진재환 선생님한테 드럼 3개월만 뺏으면 이렇게 쳐요 인천의 자랑 자 멋진이 인천의 자랑 김재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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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엮을띠 있을때문에 말해 네 그러니까요 동인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멋쟁이 보컬 여러분들 아시나요? 대학나의 의제 대상 출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애간장을 녹이고 정말 기를 달콤하게 해줄 우리 멋쟁이 보컬 보컬의 보컬 감사합니다 워터서커스의 섹서콤을 연출하고 그리고 저희 워터서커스의 리더에 요즘은 특별히 춤을 많이 추고 있어요 네 여러분 워터서커스의 댄서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초재시 이제 작성으로 빠를 수 없는 어린 방을 내려드릴게요 원, 두, 원, 투, 쓰리, 포! 모든 음성으로 약하던 진심으로 약하던 진심으로 técuso 진심으로 약하던 영어의 정권 ат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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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